크로프치의 통 파트3 런던과 파리편 1화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크로프치의 통 파트3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파트1,2가 형사들의 활약을 다뤘다면 파트3 런던과 파리편에서는 펠리스의 변호사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사건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탐정이거나 변호사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당신의 두뇌가 섹시해지는 추리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새로운 관점 앞장에서 말한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뒤 아침 신문을 펼쳐본 수많은 독자들 중 미스터리의 통사건, 레온 펠릭스 체포라는 제목을 보고 흥분하지 않은 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경찰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는데 이 사건의 비극적인 상황과 미스터리한 사건 전개가 대중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것이다. 경찰은 범죄를 입증하는 단서를 가지고 있고 용의자 체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수많은 독자들 중 누구도 이 뉴스를 보고 윌리엄 마틴 박사처럼 충격과 모욕을 느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그레이트 노드가 브렌트 마을에 사는 의사로 워커 경관이 나무 뒤에서 지켜보던 날 밤 선트말루의 펠릭스에게 함께 카드놀이를 하러 가자고 했던 인물이었다. 펠릭스와 마틴은 친한 친구 사이로 인근 게으르에서 송어 낚시를 하거나 의사의 집에서 당구를 치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마틴의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의사의 가족들은 이 프랑스인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환영했으며 펠릭스를 신뢰했다. 그래서 마틴 박사는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체포되다니 그것도 살인죄로 그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끔찍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틴은 이 모든 것이 악몽일 거라 생각했지만 의사는 친구의 상황을 떠올려 보았다. 펠릭스는 항상 자신의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말수가 적었고 다소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으며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펠릭스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또한 의사는 그 프랑스인이 친척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럼 누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의사는 생각했다. 친절하고 다정한 의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누가 그를 변호할 것인지 알아보고 만약 아무도 없다면 자신이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니 수감자를 면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나이와 신분에 비해 법적인 절차를 너무 몰랐다. 하지만 그에게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클리포드가 있었던 것이다. 이 어려운 문제도 클리포드를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 의사는 생각했다. 클리포드 존 웨이크 클리포드는 그레이스에 있는 클리포드 앤 루이섬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이며 마틴 의사의 법률 고문이자 친구였던 것이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골프를 치고 서로의 집에 초대하며 친분을 쌓았는데 클리포드는 사교적인 의사와는 반대적인 성향의 소유자였다. 그는 작은 체구에 나이가 많았으며 하얀 머리에 하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옷차림 하나에도 매우 섬세해 전통적인 영국 신사의 매너가 몸에 밴듯했다. 그의 태도는 엄격했고 무뚝뚝했지만 다행히 유머 감각이 있어 지루하지는 않았다. 그는 훌륭한 변호사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의견은 재판관의 의견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며 그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예리함 속에 깊은 인간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틴은 부득이한 일로 오후에 일을 마치고 3시에 클리포드 앤 루이섬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다. 마틴, 어서 오게. 올 거라고 예상도 못했네. 변호사가 의사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네, 소식도 없이 왔습니다. 의사가 대답하고 변호사가 권하는 담배를 받아들고서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즐거운 일로 온 건 아닙니다. 좀 고약한 일인데 시간을 내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 친구의 일인데. 제 친구 레온 펠릭스에 관한 일이에요. 의사는 설명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가 어젯밤 통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의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는 기사를 보셨나요? 아,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그 기사를 봤는데 발릭스가 자네 친구였나? 네, 친한 친구입니다.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어요. 그랬군. 참 안타깝게 됐네. 정 그 친구를 잘 알고 있어서 무척 당황했죠. 그럴 친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를 위해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듣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의 변호에 대해서 말인가? 네. 그가 체포된 이후로 본 적이 있나? 아니요. 바로 그 점이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면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면회를 하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허락을 해줄 거야. 그렇다면 지금 자넨 그가 자신의 변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거로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만약 다른 계획이 없다면 당신에게 그의 변호를 의뢰하려고요.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틴의 제안을 만족해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수임료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특이하고 극적인 성격으로 올 한 해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될 것임을 직감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만약 이 사건을 용의자로부터 의뢰를 받는다면 그의 무죄를 입증해 보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사건을 맞는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우정과는 별개로 당신의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네. 하지만 비용이 꽤 많이 들 거야. 변호사도 두세 명 더 늘려야 하는데 그들의 수임료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리고... 클리포드가 씩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생활을 유지해야지. 또 증인을 찾는데도 비용이 필요할 테고 사설탐정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네. 큰 사건에는 큰 돈이 들게 마련이야. 그러니 자네 친구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나? 재정 상황이 좀 어떤가?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탤 수 있을 거예요. 자네 정말 훌륭한 친구로군, 마틴. 변호사는 이야기를 계속 하려는 듯 하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태도를 바꿔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자네가 벨렉스를 만나 그의 계획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 지금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보우로로 함께 가서 면회를 신청하도록 하지. 그와 대화를 해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이 사건을 막겠네. 만일 그가 원하지 않으면 어느 변호사에게 가든 난 괜찮아. 어떤가, 마틴? 고맙습니다, 클리포드. 좋아요. 변호사는 경찰서 담당관에게 마틴을 소개하고 면회를 신청한 후 자신은 다른 약속이 있어 먼저 경찰서를 나왔다. 면회 허가가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마틴은 5시가 돼서야 감옥 안으로 들어가 펠릭스를 만날 수 있었다. 마틴! 펠릭스가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외쳤다. 이렇게 와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고맙네. 의사는 펠릭스의 환영에 감동을 받았지만 차분히 말했다. 자넨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들어와 있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펠릭스는 지친 듯 이마에 손을 얹고 신음하듯 말했다. 맙소사, 마틴. 나도 모르겠어. 나도 자네만큼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조사는 형식적인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의심하게 된 증거가 무엇인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난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어. 다만 자네가 이곳에 있다기에 보러 왔을 뿐이야. 마틴, 정말 고맙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안 그래도 오늘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다가 내일 해야겠다고 생각했네. 그런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와주다니. 이게 내게 어떤 의미일지 자넨 짐작도 못할 거야. 우선 내가 뒤집어 쓴 이 끔찍한 혐의를 자넨 믿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않나? 당연하지.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잘 추스르라고. 아직 친구가 남아있지 않나. 우리 가족도 깜짝 놀랐네.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자네에게 기운 내라고 전해달라고 했어. 곧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고 말이야. 펠릭스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성이며 말했다.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당신들의 친절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꼭 전해주게. 그래. 그나저나 시간이 1, 2분밖에 없으니 궁금한 거 먼저 묻겠네. 자네 변호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변호사? 생각도 못해봤어. 누구에게 의뢰를 해야 할지 아는 변호사도 없으니 말이야. 자네가 좀 알아봐 주겠나? 클리포드는 어떤가? 누구?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클리포드엔 루이선 법률사무소에 클리포드에게 부탁하게. 그는 무뚝뚝하긴 하지만 아주 똑똑하고 인품도 훌륭하지. 자네 사건의 적임자야. 난 그를 모르네. 그가 사건을 맡아줄까? 물론이지. 사실 자네를 어떻게 하면 면회할 수 있는지 물어보러 갔다가 잘 아는 사이라서 자네 변호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의뢰가 들어오면 회사는 수임을 할 거고 그 사건을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했어. 그보다 더 뛰어난 변호사도 없을 거야. 오 마틴 자네가 날 살리는군. 그럼 그와 내 문제를 상의해 주겠나? 하지만 잠깐 내가 그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임료가 꽤 비싸겠지? 얼마나 있나? 글쎄 천 파운드 정도? 그거면 충분할 거야. 곧 그와 상의해 보지. 그들이 몇 분 더 대화를 나누는 사이 간수가 감방문을 열었다. 면회 시간이 끝난 것이다. 마틴은 다음 면회를 약속하며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펠릭스를 남겨두고 감방을 나왔다. 마틴은 곧장 클리포드 앤 루이산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난 후라 당직 사무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퇴근한 후였다. 어쩔 수 없이 의사는 다음 날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신의 의로운 행동에 만족감을 느끼며 가족들에게 자신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의사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클리포드 변호사는 자신의 로펌이 이 사건을 막기로 합의한 후 말했다. 베리에 말해두지만 이 사건은 꽤 더디게 진행이 될 걸세. 우선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물론 우린 즉시 일을 시작하겠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두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게 진전은 없을 걸세. 변론 준비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말이야. 또 벨릭스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내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될 것 같네만 양측이 모두 준비되기 전까지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거야. 그러니 자네와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할 걸세. 그렇군요. 의사가 중얼거렸다. 의사 자네들처럼 우리도 한 번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할 수밖에. 변호사가 건조하게 웃으며 말하자 마튼이 무릎을 쳤다. 그렇죠. 혹시 저한테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있네. 첫째 해펜스톨을 고용하게 자네도 알고 있는 루시오스 해펜스톨 말이야. 그가 젊은 변호사 한두 명을 붙여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지? 물론이죠. 그게 최선인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펠릭스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말해줬으면 하네. 사실 그에 대해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펠릭스에 대해 뭘 아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놀랄 만큼 아는 게 없더라고요. 우린 약 4년 전에 알게 됐죠. 펠릭스가 우리 집에서 몇백미터 떨어진 빈집 선트말로로 이사를 왔는데 그는 이사 오자마자 폐렴에 걸려 제가 왕진을 갔었어요. 상태가 몹시 위중해서 생사를 오갔죠. 하지만 그는 잘 이겨냈고 회복하는 동안 우린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가 완전히 회복했을 때 저는 한두 주 동안 그를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펠릭스의 집에는 그가 탐탁치 않아 하는 가정부 한 명 뿐이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그를 가족처럼 대했고 그 후 펠릭스는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식사도 하고 아이들을 극장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아 혼자 산다고 네 가정부 말고는요. 그럼 그의 가족을 만나본 적이 없겠군. 네 전혀요. 가족들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해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틴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는 여성을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에게서 유일하게 들은 냉담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련을 당한 적이 있나 생각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의 직업은 뭔가 아 그는 예술가예요. 뉴욕의 한 포스터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고 고급 잡지에 사파를 그리기도 하죠. 다른 재산이 있거나 투잡을 뛰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그 통에 대해 아는 얘기는 없나? 모르겠어요. 아 그날 밤 이었나? 4월 5일 월요일 밤 이었는데 친구 두 명이 와서 카드 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펠릭스도 함께 와서 카드 놀이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선트말로 찾아갔었어요. 그때가 8시 30분쯤 됐을 거예요. 그는 처음엔 망설이더니 나중엔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기다렸는데 서재 벽난로에 이제 막 불을 붙였는지 방은 물론 집 전체가 싸느라고 적막했죠. 우린 거의 새벽 1시까지 카드 게임을 했어요. 그 다음 들은 소식은 그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성 토모스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였고요. 의사로서가 아닌 친구로 그를 만나러 갔더니 그가 통에 대해 얘기를 해주더군요. 흠 뭐라고 하든가 그의 말로는 돈을 넣은 통을 보냈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 자세한 내용은 그가 말하겠지만 아무튼 월요일 저녁에 제가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통을 집으로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가 집을 떠나길 망설인 이유도 그 통을 열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왜 그런 얘기를 진작 말하지 않은 거지? 아 제가 물어보니까 통을 싣고 온 해운 회사로부터 통을 받아오는 과정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 통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일은 그에게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에게 직접 물어보겠지만 자네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말해주게. 글쎄요.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친구들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아무것도요. 제가 제가 그를 아는 동안 그의 지인을 만난 건 두 번 뿐이었는데 보통 그의 그림을 보기 위해 작업실에 온 예술가들이었고 두 명 다 밤늦게까지 있지 않았어요. 그가 낮에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고요. 변호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얘기는 해주겠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더디게 진행이 될 거야. 의사는 악수를 나누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왔으며 클리포드 변호사는 자리에 앉아 해펜스톨에게 소송을 맡을지 여부를 묻는 편지를 작성했다. 펠릭스의 두 번째 진술 다음 날 클리포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속과 당국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집중했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의뢰인을 만나러 갈 수 있었다. 그는 감방에 앉아 머리를 손에 얹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의뢰인을 발견했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변호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펠릭스 씨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아무리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 말씀해 주시죠. 기억하세요. 당신과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숨긴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더라도 비밀은 지켜드리죠. 심지어 당신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몰락할 겁니다. 펠릭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클리퍼드 씨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어요. 하지만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펠릭스가 두 손을 들었다. 저는 제가 믿는 신 앞에 맹세하건대 이 범죄에 대해 결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자리에 앉아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저를 믿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 증오스럽고 끔찍한 범죄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진술을 시작해 주시니 감사하군요. 의뢰인의 태도와 진지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변호사가 말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자세히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시죠. 펠릭스는 화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클리포드에게 본능적으로 호소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경험한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변호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첫 번째 일은 파리 카페 도하 성도에서 저와 몇몇 친구들 간의 만남이었는데 아 그 전에 제가 누구인지 프랑스인인 제가 어떻게 런던에 살게 됐는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불쌍한 아네트 보이락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테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리포드씨 그걸 말할 필요가 있을까 펠릭스가 죽은 여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변호사는 불길하게 생각이 됐지만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이 사건에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도 없을 것 같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죠. 저는 프랑스인이고 1884년 아비뇽에서 태어났어요. 전 항상 그림에 관심이 많았고 선생님들도 제가 그림에 재주가 있다고 하셔서 일찍이 파리로 나가서 도팽의 미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며 불미셔 강변의 작은 호텔에서 살았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저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할 만큼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미술 학교에는 피에르 본초스라는 젊은 친구도 있었는데 그는 저보다 네 살 정도 어린 매력적인 친구였어요. 우린 친한 친구가 됐고 결국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었죠. 인내심이 부족했고 파티와 카드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진지하게 그림 그리는 일에는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그림이 아닌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나르본 와인 수출업체인 로제 상회의 사장에게 입사 제의를 받았고 그곳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파리를 떠나기 한두 달 전에 그는 사촌 여동생 이자 신입생 아네트 앵베르를 데려왔죠. 그들은 사촌이라기보다는 남매처럼 보였고 본처스는 두 사람이 함께 자랐으며 영국식 표현으로는 친구라고 부르는 사이라고 했어요. 클리포드 씨 그녀가 바로 보유락의 부인이 된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주 사랑스러운 소녀였어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전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우린 운명처럼 파스텔 그림을 함께 공부하게 되면서 서로의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결국 저는 그녀에게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했기에 나에게만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고 그녀가 수락했을 때 저는 그 행운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유석 있고 저명한 가문 출신으로 출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풍족했고 라로쉬의 오래된 저택에서 살며 그 지역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련이겠지만 저처럼 사회적으로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이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그는 정중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제 청혼을 거절하셨는데 아네트는 너무 어려서 아직 세상과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녀는 미래에 대한 다른 계획에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였습니다. 또한 그는 저처럼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오랜 전통을 가진 집안의 가족이 되는 일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결정이 우리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결국 아네트는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해 미술학교를 떠나 남부 지방에 계신 이모집으로 당분간 가있게 됐습니다. 정등 고향이었지만 그녀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저 역시 파리를 떠나 런던으로 와서 플리트 거리에 있는 광고포스터 회사 그리어엔 후드에서 일하게 됐죠.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틈틈이 여갈 시간에 잡지와 신문에 사파를 그리면서 연 천 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오랜 꿈을 이루고자 교회에 작은 저택을 구입해 이사 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이인승 자동차도 구입을 했습니다. 선트 말로라는 이 집은 그레이트 노스가 브렌트 근처에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죠. 이곳에서 저는 나이 든 가정부를 고용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큰 다락을 작업실로 꾸미고 그곳에서 제가 구상하는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새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심한 폐렴에 걸렸고 근처에 사는 마틴이라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린 친구가 됐습니다. 2년 정도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오랜 친구인 피에르 본초스가 저를 찾아와 깜짝 놀랐어요. 그는 사업이 사업이 잘 돼서 런던에 있는 지점으로 부임해 왔다고 했죠. 그리고 그의 사촌 아네트는 그 일이 있은 지 1년 후 아버지의 바람대로 부유한 제조업자인 보이라기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파리를 거쳐오면서 그녀를 만났는데 무척 행복해 보였다고 했어요. 본초스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친밀하게 지내며 다음에 아 그러니까 2년 전 코널로 보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펜찬스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기 때문이에요. 바위 투성인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저는 해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제 비명소리를 들은 본초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바다에서 건전해 구해줬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해준 일을 잊을 수 없었고 언젠간 그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런던 생활에 정착을 했지만 파리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간간이 들렸지만 이후 친구들을 만나고 프랑스 예술계와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파리를 방문했죠. 그리고 약 8개월 전 파리 방문 중에 한 번은 유명한 조각가 작품 전시회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얘기가 잘 통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의 추미는 조각상 모으는 것이었고 그는 분명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을 거라 말했고 얘기가 무르익자 그날 저녁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작품을 감상하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고 그는 자신의 아내를 소개해줬는데 아 클리포드씨 아내가 다름아닌 아내트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순간 우린 처음 만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만약 보유락씨가 그의 작품 소개에 열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황해하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의 놀라움이 진정되고 그녀의 존재가 전처럼 설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전 여전히 그녀를 흥무했지만 예전에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녀의 태도 역시 나와 비슷한 감정이라는 걸 확신했고요. 이후 보유락과 저는 그의 작품을 통해 좋은 친구가 됐고 파리에 갈 때마다 그의 초대로 여러 차례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클리포드씨 미리 설명해둬야 할 건 이 정도입니다. 다소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가능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했어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진술은 아주 명확합니다. 계속 하시죠. 통과 관련된 사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제 얘기가 약간 끊기는 것 같아도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 저는 주말을 맞아 파리로 건너가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우연히 로열 거리에 있는 카페 투하 송 돌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프랑스 정부 로티에가 자신과 함께 복권을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웃어 넘겼는데 나중에 그와 함께 천 프랑 복권을 사기로 했습니다. 복권은 그가 사기로 하고 당첨이 되면 우린 둘이 반씩 나누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500 프랑 을 줬고 그다지 희망을 품지 않아서 그 일은 마음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에 본초스가 절 찾아왔어요. 저는 그가 공경에 처한 것을 단번에 알아봤고 잠시 후 모든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카드 게임을 하다가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를 찾아갔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상환을 독촉받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빌렸냐고 묻자 그는 거의 다 갚았고 600파운드 정도만 남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금액을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모을 수 없었고 31일까지 그러니까 약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신은 파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비슷한 공경에 처한 그를 두 번이나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다시는 카드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지라 저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난 이런 일로 계속해서 돈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의 우정과 내 목숨을 구해준 빚 때문에 그의 공경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린 그는 이미 내가 친구로서 많은 것을 해주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온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는 아네티에게 편지를 써서 사정을 설명하고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4%의 이자를 치른다는 조건으로 돈을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와 진지하게 얘기하며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가 파산하는 걸 보느니 600파운드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죠. 난 금요일에 파리에 갈 예정이고 금요일엔 보이라기 집에서 식사를 할 거야. 아네티가 자네 얘기를 하면 자네가 공경에 처해 있다고 전해주지 라고 마지막으로 말했더니 그는 아네티가 나를 돕는 걸 막지는 말아줘 라고 간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는 나를 만나 아네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 싶다며 언제 돌아오는지 물었고 저는 일요일에 불륜을 거쳐 돌아올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카페토와 송돌에서 그들을 만난 지 2주 후 주말 저는 다시 파리에 있었죠. 토요일 아침 컨티네텔 호텔에 앉아 도팽에 미술학교나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아네티가 보낸 편지였는데 저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면서 저녁 식사 시간인 7시 45분이 아니라 7시 30분까지 와줄 수 있냐며 구두로 답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아네티의 편지를 가져온 한여 수잔에게 그 시간에 가겠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보이락의 집에 도착했지만 아네티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보이락 씨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서재로 저를 데려가더니 마침 새로운 파나 한 점이 왔는데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할 수 없어 서재로 들어가 그 그림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재에는 제 주위를 끈 또 다른 물건이 있었는데 카펫 위에 놓여있는 커다란 통이었어요. 클래포드 씨 그 통은 불쌍한 아네트의 시신이 담긴 통과 똑같은 통이거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통이었다고 하면 믿어주시겠어요? 펠릭스는 이 중요한 진술을 변호사에게 어필하기 위해 잠시 말을 끊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펠릭스 씨 계속 얘기하시죠. 저는 서재에 그런 통이 놓여있는 게 흥미로워 보이락에게 물어봤더니 최근에 구입한 조각상이 있는데 이 통은 그런 조각상을 운반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조각상에 대해 설명을 했나요? 변호사가 처음으로 말을 끊으며 물었다. 아니요. 그저 훌륭한 조각상이라고만 했어요. 다음에 방문할 때 보여주겠다면서요. 어디서 구입했는지 얼마에 구입했는지 그가 말했습니까? 아니요. 서재를 나오면서 잠깐 얘기한 거라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그 후 우리는 응접실로 나갔지만 이미 여러 손님들이 도착한 상태라서 아네트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 파티는 중요한 사교 행사였고 스페인 대사가 주요 손님이었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보일학의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가 왔고 그는 자리를 비우며 빨리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 잠시 후 전화를 걸어와 사고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늦게까지 어쩌면 밤을 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손님들은 11시쯤 떠나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네트와의 약속대로 손님들이 떠날 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본처스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가 자신을 많이 화나게 했다고 했어요. 그가 공경에 빠진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정도 혼을 내주는 일은 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이대로 놔뒀다간 도박 중독자가 될까봐 걱정스럽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녀는 제게 본처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해줬죠.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나쁜 환경에 빠져있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녀 역시 나와 의견이 같다면서 그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때까지 도움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600파운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논을 했는데 그녀는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300파운드뿐이며 남편에게 말해봤자 반대할 것 같아서 부탁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 몇 개를 팔겠다고 했고 보석 처분을 제게 부탁했죠. 하지만 전 동의할 수 없었고 그녀가 300파운드를 낸다면 나머진 제가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녀는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린 꽤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 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본초스를 걱정하고 있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팔레스실 마지막 손님이 11시에 떠났다고 했죠.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네 그쯤이에요. 그럼 당신은 몇 시에 떠났나요? 11시 45분쯤이요. 음 그럼 두 분은 45분 정도 대화를 했군요. 당신이 떠나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네트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왔나요? 네 몇 시에 도착을 했습니까? 1시 반쯤이요. 부인의 집에서 호텔까지는 보도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뭘 했습니까?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산책을 하면 좋을 것 같았죠. 그래서 파리 시내를 가로질러 리볼리 거리를 따라 바스티 광장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그랑 블루바리를 따라 호텔로 돌아왔어요. 산책길에 아는 사람을 만났나요? 아니요. 기억나는 사람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펠릭스 씨. 다시 생각을 해봐요. 산책길에 당신을 만났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웨이터나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아니요. 없어요. 펠릭스는 잠시 생각한 후에 말을 이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카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다음날 런던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여행 여행 중에 아는 사람을 만났나요? 네. 하지만 제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포크스턴으로 가는 배에서 글래디스 디바인 양을 만났는데 그녀는 증언해 줄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일주일 후에 갑자기 죽었으니까요. 글래디스 디바인 양 글래디스 디바인 양 그 유명한 배우 디바인 양 말인가요? 예. 맞아요. 파리에서 열린 저녁 파티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배우라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딜 가든 알아볼 정도로 유명인이었으니까요. 혹시 그녀의 선실로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배 가판에서 봤어요. 그녀는 가판 심토에 앉아있었고 30분 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본 사람이 있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않을 수도 있죠. 당시 날씨가 끔찍해서 승객들은 가판 위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하녀가 있지 않았나요? 못 봤어요. 펠리스 씨 내가 돌아간 후에 잘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째 토요일 밤 1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당신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둘째 포크스톤 배에서 디바인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얘기를 계속 하시죠. 본초스는 체린 크로스 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더군요. 우린 우린 그의 집으로 가서 아네트와 나는 대화를 모두 말해줬어요. 그리고는 도박하는 친구들과 다시는 어울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600파운드를 주겠다고 했죠. 그는 이미 그들과는 결별했다고 말했고 전 그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 우린 샤보이 호텔로 차를 몰고 가 거기서 이른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몇 시였죠? 8시 30분쯤이요. 어떻게 왔습니까? 택시를 타고요. 어디서요? 샤보이 호텔 직원이 불러줬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저는 놀라운 편지를 받았어요. 펠릭스는 변호사에게 르 고티에라고 서명한 타이핑된 편지와 통을 인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선트 캐서린 부드로 간 일 해운회사 직원 브로튼과 사무실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한 일 INC 편지지를 속여서 손에 넣은 일 하크니스에게 가짜 편지를 보여준 것 선트 말로로 통을 옮긴 일 마틴 박사와 식사 번니 경감과의 한밤중의 만남 그리고 통의 실종과 회수 통을 열고 끔찍한 시신을 발견했던 일 등을 말해주었다. 클리퍼드 씨 여기까지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한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세요. 변호사는 다소 방대한 분량의 메모를 천천히 넘겼다. 우선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유락 부인과 얼마나 친밀한가 입니다. 결혼 결혼 이후에 그녀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여섯 번 정도 아니 여덟 번이나 아홉 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아홉 번은 넘지 않았어요. 저녁 파티가 있던 날 밤을 제외하고는 남편이 이 모든 만남에 함께 있었나요? 전부는 아니고 적어도 두 번은 오후에 찾아가 그녀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나에겐 숨김없이 대답을 해야 하는데 부인과 당신 사이에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간 적이 있습니까? 전혀요. 보유락이 보거나 듣더라도 거북스러울 만한 대화는 나눈 적이 없어요. 변호사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자 이제 바리에서 돌아온 일요일 밤 봉초스와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음 주 월요일 썬뜻 개설임부드로 통을 가지러 갈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최대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그건 간단해요. 봉초스와 헤어진 후 말씀드린대로 차를 타고 썬트말로 집에 9시 30분쯤 도착을 했죠. 가정부가 휴가 중이라 곧장 브런트 마을로 가서 아침을 만들어줄 사람을 구했고요. 그 여성은 전에도 비슷한 일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주일 휴가를 해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고요. 7시 반쯤 일어나 아침을 먹고 작업실로 가서 그림을 그렸죠. 아침 식사를 마치면 여성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점심은 혼자 차려 먹었어요. 그런 다음 오후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시내로 나가 저녁을 먹거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보통 극장에 갔었어요. 그리고는 보통 11시나 12시 사이에 돌아왔죠. 토요일은 하루종일 그림을 그리는 대신 시내에 나가 통을 가져올 준비를 했어요. 그럼 수요일 10시에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요? 네. 그런데 그날과 시간은 왜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런데 당신이 작업실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나 본 사람이 있나요? 유감스럽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여성은요? 그녀의 이름이 뭡니까? 아 브릿짓 머피 부인이요? 하지만 그녀는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녀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제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는 이미 식사가 준비돼 있었고 다 먹은 후에는 바로 작업실로 올라갔거든요. 그녀가 언제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빨리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침은 몇 시에 드셨습니까? 보통 여덟시인데 언제나 그 시간에 먹은 건 아니었고요. 수요일에는 주로 몇 시에 식사를 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리고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펠릭스는 곰곰이 생각했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엔 특별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머피 부인은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증명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찾아온 사람이나 가게 점원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한두 명 초인종을 눌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누구와도 약속을 하지 않았으니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런 안타깝군요. 그럼 시내에서는 어디서 식사를 했고 저녁은 어디서 보냈나요? 매일 밤마다 다른 레스토랑을 갔고 당연히 극장에도 갔습니다. 클리포드는 추가 질문을 통해 펠릭스가 일주일 동안 방문한 모든 장소의 목록을 기록했고 알리바이를 쌓을 자료를 찾기 위해 차례로 그 장소를 찾아다니기로 했다. 그는 지금까지 들은 얘기에 매우 실망했고 업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는 것 같았지만 질문을 이어갔다. 자 르 고티에가 타이핑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진짜라고 믿었습니까? 물론이죠. 터무니없고 성가시다고 생각했지만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저는 르 고티에와 함께 복권에 응모했고 운이 좋다면 오만프랑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르 고티에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 결국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르 고티에에게 편지를 쓰거나 유선으로 연락을 했나요. 아니요.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지를 받았어요. 그땐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신국에 가서 통을 보내지 말라고 전보를 보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르 고티에 라고 서명된 통이 발송 됐다는 엽서를 받았어요. 아 이 얘기는 조금 전에 빼먹었네요. 클리포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신의 수첩에 적었다. 바리에 듀페르 상에 조각상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서 주부가 주소로 편지를 썼습니까? 아니요. 선트 말로의 서재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를 기억하나요? 네? 네? 펠릭스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혹시 그 메모지를 밖에 둔 적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프랑스에 가져간 적은요? 전혀요. 그럼 어떻게 펠레스 씨 변호사가 천천히 물었다. 어떻게 앞지에 당신의 필체로 주문한 자국이 남아있을까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펠릭스가 놀라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내 필체로 쓴 편지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제가 봤습니다. 보셨다고요? 펠릭스가 감방에서 흥분한 채 마구 돌아다니며 말했다. 정말이지? 클래포드 씨 이건 너무해요. 전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장담하건대 펠릭스 씨 저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앞지에 남긴 자국만 본 것이 아니라 듀피에르 상에 보낸 편지를 직접 봤습니다. 펠릭스는 멍한 듯 자리에 앉아 이마에 손을 대고 말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낸 편지는 존재하지 않으니 보셨을 리 없어요. 당신이 본 건 위조된 게 틀림없다구요. 하지만 앞지에 남은 자국은요. 세상에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는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펠릭스는 어조를 바꿔 말했다. 여기엔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런 걸 봤다고 하면 난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속임수가 있어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속임수를 썼을까요? 누가 당신의 서재에 접근해 편지를 쓰거나 앞지를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되돌려 놓았을까요?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아무도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무도 생각나지 않아요. 편지가 언제 작성이 됐죠? 3월 30일 화요일 아침에 듀페에르 상의가 받았습니다. 런던 소인이 찍혀 있었으니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에 발송된 것이 틀림없죠. 저녁 식사 후 런던으로 돌아온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이었을 겁니다. 제가 집을 비운 동안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들어왔을 텐데 흔적을 보지 못했어요. 자 펠릭스씨 에미가 누구죠? 펠릭스가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에미요? 이해가 안 돼요. 에미가 누구죠? 클리포드가 펠릭스를 예리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 때문에 마음 아픈 에미 말입니다. 클리포드씨 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마음 아픈 에미가 무슨 뜻이죠? 잘 아실 텐데요 펠릭스씨 최근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며 당신에게 변주를 보낸 에미 말입니다. 펠릭스가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어 당신이 미쳤거나 내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겠군요. 펠릭스가 천천히 말했다. 전 어떤 여자에게서도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에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정말이지 이건 당신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다른 얘기를 해보죠 펠릭스씨. 제가 알기로는 푸른 정장 두 벌을 가지고 있죠. 펠릭스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으나 얼굴에는 놀라운 표정이 가시지 않았다. 그 양복 그 양복을 언제 마지막으로 입었습니까? 그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리에서 여행할 때 입었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통을 가져오기 위해 준비할 때도 입었고 월요일과 그 다음 날 병원에 갈 때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입고 있죠. 다른 푸른 정장은 낡아서 몇 달 동안 입지 않았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설명을 하죠. 당신의 푸른 양복 코트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내게 말한 그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나의 사랑하는 레온으로 시작하고 당신 때문에 마음 아픈 애미로 끝나는 편지 한 통이 발견이 됐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 4번을 가져왔으니 읽어보세요. 펠릭스는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종이를 훑어보고는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클리포드 씨 장담하건데 저도 당신만큼이나 이 편지에 대해 모릅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제 편지가 아니에요. 본 적도 없습니다. M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걸요. 모든 게 가짜예요. 어떻게 제 코트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전 이 편지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클리포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묻죠. 당신 서재 커튼 앞에 등이 둥근 가죽 안락의자를 아시죠? 네. 잘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그 의자에 앉았던 여인이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제가 그 의자를 구입한 후 거기에 앉은 여인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선트말로에 이사 온 후에 우리 집에 온 여성은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제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온 손님들이라 작업실 말고는 아무 곳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유락 부인이 그 의자에 앉은 적이 있습니까? 정중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온 적도 없고 아니 런던에 온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또 한 가지 불쾌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의자 뒤에 있는 커튼 자락 에서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핀이 발견이 됐어요. 펠릭스 씨. 그 핀은 저녁 파티 당일 밤 보유락 부인의 드레스 어깨 부분에 달려있던 핀이었습니다. 펠릭스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있었다. 그간 수많은 비참함과 고통에 대한 얘기가 벽을 가득 메웠을 감방에는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클리포드는 의뢰인을 예리하게 바라보면서 잠시 사라졌던 의심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 연기를 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그의 연기는 훌륭했다. 하지만 그때 펠릭스가 움직였다. 아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악몽이야. 난 그물에 걸려들었고 그물은 점점 나를 향해 조여우고 있어. 이건 무슨 뜻이죠? 클리포드씨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가 절망스러운 몸짓으로 파닥이며 말했다. 난 끝났어.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지? 희망이 보이나요? 클리포드씨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변호사는 어떤 의심이 들더라도 혼자 속으로 속삭일 뿐이었다.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변호사가 건조하게 말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종 우연히 작은 사실이 드러나 모든 일이 해결되기도 하죠.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제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1, 2주 정도 기다리시면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리포드씨. 덕분에 조금이나마 힘이 나네요. 하지만 그 핀이 문제인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를 향한 운무가 있는 게 분명한데 밝혀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펠릭스씨.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마음을 다잡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생각나면 제게 알려줘야 합니다. 펠릭스와 악수를 나눈 후 클리포드는 감방을 나왔다. 클리포드의 조사 그날 저녁 식자를 마친 클리포드는 서재로 향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큰 안락의자 옆에 난로를 끌어당겨 놓고 시가에 불을 붙이며 새로운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펠릭스의 진술에 실망했다는 건 그의 마음 상태를 제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몹시 안타까웠다. 진술을 들으면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가 취해야 할 대책을 즉각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떤 변호를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상황은 나빠 보였다. 그는 진술을 순서대로 검토하고 정리하면서 펠릭스의 무죄 또는 유죄에 대한 각 증거의 효력을 가늠해 보았다. 우선 저녁 파티가 있던 날 밤 11시부터 새벽 1시 15분 사이에 알마거리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다. 11시에는 부인이 살아있었고 1시 15분에는 그녀가 사라졌다. 펠릭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본 마지막 사람이었고 그가 그녀의 운명에 대해 어떤 단서를 던져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그가 부인과 만난 동기를 설명한 것은 사실이었고 클리포드는 본초스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설사 진상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이 그의 무죄를 증명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어쩌면 본초스 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가 부인이 가출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펠릭스와 부인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깨어났을지 누가 알 수 있는가 이 진술로는 그를 도울 수 없다. 펠릭스의 나머지 진술도 마찬가지로 기대해 볼 수 없다. 그는 밤 11시 45분까지 부인과 대화를 나눈 후 자정이 반쯤 지날 때까지 파리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로 그가 집을 나올 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아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알려진 곳에 가지도 않았다.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펠릭스의 이야기가 거짓이라 생각해야 할까? 클리포드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떠올랐다. 프랑스와는 새벽 1시에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는데 펠릭스가 11시 45분에 떠났다면 누가 문을 닫은 걸까? 펠릭스가 11시 45분에 나갔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거나 부인이 늦은 시간에 혼자 외출한 것이 틀림없다고 변호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클리포드는 어느 쪽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고 최악의 상황은 이를 알아낼 방법도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펠릭스가 포크스천으로 가는 배에서 모피코트를 입은 여인을 만났다는 것도 변호인에게는 그리 쓸모있는 진술은 아니었다. 설사 그 여인이 디바인 양이었다 해도 보이락 부인이 그 배의 승객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부인과 함께 여행을 하던 펠릭스가 여배우를 배에서 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후 그녀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꾸며낸 것은 아닐까? 아니다. 그가 해업을 건널 때 이야기가 모두 사실로 증명이 된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펠릭스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클리포드는 자신있게 변호를 기대했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았다. 통해 이동에 관여한 남자는 수요일 오전 10시 워털로와 목요일 오후 5시 15분 북 정거장에서 두 차례밖에 기회가 없음을 알아냈다. 클리포드는 철도여행 안내서를 들여다보았다. 그 시간에 파리에 있었다면 목요일 오전 9시 체린크루스에서 출발을 해야 했고 금요일 아침 5시 35분 이전에는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펠릭스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목요일 오전 9시 에서 금요일 오전 5시 35분 사이에 알리바이를 증명하기만 하면 혐의 대부분을 소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했다. 클리포드는 펠릭스의 진술서를 살펴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요일 오전 10시에 펠릭스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부는 휴가 중이었고 임시로 고용한 가정부는 아침 식사만 준비한다는 특이한 조건이어서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펠릭스는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문을 열지 않았다. 그때 찾아왔던 사람이 그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다음은 목요일과 목요일 밤인데 체린크로스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려면 펠릭스는 늦어도 8시 50분에는 선토말로에서 출발해야 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아침 식사가 8시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 2분 사이 접시를 더럽히거나 음식을 가져다 버렸다면 식사를 한 것처럼 꾸밀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도 하녀의 진술이 필요했으므로 클리포드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수첩에 집중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펠릭스는 아침 식사 후 점심시간에 코코 한 잔을 마신 것을 제외하고는 6시 반까지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그 후 그는 옷을 갈아입고 시내로 나가 그레샘에서 혼자 식사를 했으며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지만 웨이터나 또 다른 누군가가 그를 알아봤을 가능성은 있었다. 그는 9시쯤 레스토랑을 나와 피곤한 기분이 들어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온 머피 부인이 노크를 할 때까지 그가 있었던 곳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그가 파리 북 정거장으로 통을 가지러 갔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까지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으므로 노크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물론 펠릭스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술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과연 펠릭스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의 집에서 번리 경감에 의해 발견된 세 가지 증거물 에미의 편지 앞지 자국 그리고 장식용 핀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펠릭스의 입장은 불리한데 세 가지를 합치면 이미 결정적이다. 더구나 펠릭스는 그 물건에 대해 한마디도 해명하지 못했다. 그는 세 가지 모두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뿐이었다. 용의자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 변호사 클리포드는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러나 이 사건에서 펠릭스가 보유락 부인과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만큼 변호사를 난감하게 만드는 것도 없었다. 물론 펠릭스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보유락집에 초대받아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인과 사랑에 빠져 그녀와 사랑의 도피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펠릭스는 오래전 부인과 사랑하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혼을 약속했던 적이 있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들의 도피 가능성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현명한 변호사라면 부인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 붙들려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사랑했던 옛 연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간 억눌렸던 감정이 솟구치면서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경찰도 알게 된다면 펠릭스의 운명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 클리포드는 생각했다. 실제로 변호사는 생각하면 할수록 펠릭스가 의심스러웠다. 그나마 그가 생각하는 펠릭스의 단 한가지 유리한 점은 통이 열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의학적인 증언의 문제로 상반되는 증언이 나올 수 있다. 변호사는 여기서도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클리포드는 펠릭스를 재판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유죄든 무죄든 펠릭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일까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머릿속으로 사건들을 검토하고 모든 관점에서 문제들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변론 방침은 세우지 못했으나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했다. 펠릭스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그는 먼저 본체스와 머피 부인 그리고 펠릭스가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클리포드는 본체스가 살고 있는 킹신턴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망했다. 본체스는 사업차 프랑스 남부로 출장을 떠나서 3,4일 동안 집에 없다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가 체포된 후에도 펠릭스를 만나러 오지 않은 거로군. 변호사는 돌아서 내려와 택시를 부르며 혼자 중얼거렸다. 한 시간 후 그는 그레이트 노스가에 있는 작은 마을 브랜튼에 도착했고 머피 부인의 집을 찾아갔다. 문이 열리자 키는 컸지만 마른 한 여성이 서 있었는데 고생에 시달린 듯한 표정과 흰 머리는 그녀가 얼마나 삶을 투쟁적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가 정중하게 모자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머피 부인이신가요? 예, 전대요. 부인이 말했다. 들어오시겠어요? 변호사는 부인의 안내에 따라 초라한 작은 거실로 들어가 낡은 의자에 앉았다. 선트 말로의 펠레스 씨가 심각한 혐의로 체포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럼요, 선생님.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정말 유감이에요. 그는 훌륭하고 괜찮은 신사분 이셨거든요. 머피 제 이름은 글리포드 이고 펠레스 씨의 변호사 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그를 변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물론 도와드려야죠. 최근 가정부가 휴가를 간 동안 펠레스 씨의 집안일을 도와주셨다구요. 예, 그랬죠. 펠레스 씨가 언제 그 일을 부탁했습니까? 일요일 저녁이에요. 막 자려고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선트말로에서 매일 정확히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침에 아침에 가서 불을 피우고 아침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 다음 그의 방을 청소하고 점심을 준비했죠. 그는 낮에는 혼자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런던으로 나가 식사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아침에는 몇 시쯤 그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까? 일곱시쯤요. 일곱시 반에 깨우면 여덟시쯤 아침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몇 시에 퇴근을 하셨나요?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열 시 반이나 열한시 반쯤 아니면 좀 더 늦을 때도 있었고요. 그럼 그 주 수요일에는 기억이 나십니까? 열 시에 그 집에 있었나요? 네, 그럼요. 아침 열 시 전에 퇴근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요일 아침 열 시에 벨릭스가 집에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론 계셨어요. 아, 저는 확실히 알고 싶군요. 그가 집에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어, 글쎄요. 확신할 수는 없네요.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머피 부인, 목요일에 팔레스 씨를 보셨나요? 부인은 대답을 망설였다. 이틀이나 사흘 아침에는 글을 봤지만 그게 목요일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아침 그가 몇 시에 아침을 먹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그건 모르죠. 머피 부인은 똑똑한 여성이었지만 증인으로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클리포드는 깨달았다. 그는 상당한 시간 동안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집요하게 질문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녀는 펠릭스의 집안일에 대한 진술은 확인해 주었지만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변호사의 기대는 꺾어버렸다. 클리포드가 다시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1시쯤 되었다. 그는 그레샤에서 점심을 먹고 그곳 종업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배인에게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지만 펠릭스의 사진을 본 종업원 중에 그를 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 남자의 진술에 따르면 펠릭스는 약 5주에서 6주 전 어느 날 저녁 그곳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탈리아인이었던 그 종업원은 처음엔 그를 동포로 생각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단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를 본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했고 클리포드의 조사에 따르면 아무도 펠릭스를 본 사람은 없었다. 변호사는 유감스럽게도 머피 부인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이 증거도 쓸모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변호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펠릭스의 진술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더 그 프랑스인을 믿게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인상과 법정에서의 증거는 별개의 문제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본소스에게 편지를 보내 급한 용무가 있으니 돌아오자마자 사무실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 클리포드는 다시 브랜트 마을로 찾아갔는데 펠릭스는 문지의 일요일마다 기차를 타고 시내에 간다고 말했고 철도관리인 중 누군가는 그를 봤을지도 모른다고 변호사는 생각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마침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매표원을 만났다. 이 남자는 펠릭스가 단골 여행객이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 57분에 시내로 나가서 저녁 6시 50분에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동안 펠릭스는 이 기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대신 6시 20분이나 6시 47분에 브랜튼에서 출발하는 저녁 기차를 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매표원은 7시에 근무가 끝났기 때문에 펠릭스가 언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클리포드는 다른 직원도 확인해보았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펠릭스가 언제부터 지금까지의 습관을 바꿔왔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고 문제의 목요일 저녁에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클리포드는 선트말로 저택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목요일에 펠릭스를 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택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역시 실망뿐이었다. 그의 집 근처에 다른 집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변호사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긴급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 밤과 다음 이틀 동안은 이 일을 해결하느라 살인사건을 살필 여력이 없었다. 넷째날 아침 루시우스 해펜스톨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는 현재 덴마 덴마 일주일 후에 클리포드 를 만나 사건을 함께 조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클리포드가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한 젊은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그는 키가 작았으며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에 작고 검은 코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짧은 매부리코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매와 같은 인상을 풍겼다. 클리포드는 본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예상이 맞았다. 바일리세 씨의 재포 소식을 듣지 못했나요? 클리포드가 방문객을 안락의자로 안내해 담배 케이스를 내밀며 물었다. 전혀요. 본초스는 영어를 잘하지만 외국 억양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민첩하고 활기찬 말투였지만 다소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편지를 받고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펠릭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 곧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초스지. 불행히도 당신의 친구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물론 정황증거뿐이지만 그 증거는 매우 강력하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그럴듯한 변론도 계획할 수가 없어요. 본초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름끼치네요. 변호사님 정말 무서워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니겠죠?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신의 친구는 위험합니다. 오 이런 너무 끔찍해요. 너무 겁난다고요. 불쌍한 아네티에 이어 이젠 펠렉스까지 설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겠죠? 본초스의 말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클래포드는 흐뭇했다. 이 남자의 친구에 대한 애정과 믿음은 진심으로 보였으니까. 변호사는 이런 우정을 가진 펠렉스가 악당일 수 없다는 생각에 말투가 바뀌었다. 아니요 본초스씨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펠렉스씨의 친구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돌아오자마자 와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오늘 아침 일찍 돌아와서 사무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본초스씨. 그러니 이제 펠렉스씨와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행한 사촌인 보이락 부인에 대해서도 말이죠.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해 주세요. 그는 자신과 아네트의 관계 그러니까 아네트는 앵베리의 딸이며 자신은 그의 사촌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그들의 어린 시절과 미술에 관심이 있어 파리의 미술학교에 입학했던 이야기 그곳에서 펠렉스를 알게 되었고 그가 아네트와 사랑에 빠진 일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이 포도주 상회에 취직한 일과 런던으로 파견되어 펠렉스를 다시 만나 기뻤던 일 카드 게임에 빠졌다가 펠렉스의 도움을 받았고 최근 심각한 재정난이 있었던 일도 들려주었다. 그는 아네트에게 이 문제에 대해 편지를 쓴 일 펠렉스에게 이 문제로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했던 일 런던으로 돌아온 일요일 저녁 체린 크로스에서 펠렉스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은 일 600파운드 영수 중 마지막으로 펠렉스가 택시를 타고 선트말로로 돌아간 일 등을 이야기했다. 클레포드는 그의 진술이 머피 부인이나 그레샴 종업원 브런트 역 매표원의 이야기와 일치한다고 생각했으며 펠렉스의 무죄에 대한 생각은 확고해졌지만 여전히 재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는 펠렉스의 진술을 증명해야 할 입장이었으나 최악의 경우 펠렉스의 진술이 증명이 된다 해도 그것이 그의 무죄를 입증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클리포드는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번져스에게 철저하게 질문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지는 못했다. 그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팔레스를 본 적이 없었고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더 이상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변호사는 추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를 돌려보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